안녕하세요. 요즘 무대기가 굉장히 심해서 짜증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일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말미암아 격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국회 청문 현장에 여야 서로가 책임을 증가하면서 떠넘기려는 의원들을 보고 위족들 중에 왜들 그러시냐고 했더니 의원 중에 붉근한 그 모 의원 때문에 몇 시간 동안 회의가 정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원들의 행태는 여진이 계속되어서 의원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 평민들에게 각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노든 분노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척결치 않으면 결국 크게 망가지게 되므로 생각 조심해야 되겠죠. 내 주변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정 주부가 카톡을 하다가 초등학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부는 초등학교 친구와 카톡을 몇 번 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사실을 어느 날 남편이 아내의 카톡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십 년을 살아온 아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자 분노는 머리 끝까지 치밀러 올랐습니다.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지금은 이혼 직전 문턱까지 와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노가 한 번 자리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죠. 그러므로 내재된 분노는 시한폭탄과 같이 물러보라내지 않으면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사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죠. 분노는 우리 감정의 중립적 에너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노를 말로 표현해 내지 못하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줄 수도 있고 자신에게도 큰 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는 삶의 에너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야 됩니다. 분노를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수년에 걸쳐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되어 자기의 모든 삶을 조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일에 돌연 나타나 분노의 타단함은 불똥을 부채질의 큰 화를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감정을 자극하는 데 두려움을 주고 또 걱정이 되게 하고 불안과 초조, 흥분의 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서게 되죠. 분노는 예전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폭발해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합니다. 절친한 친구와 사소한 말다퉁 끝에 살해한 범인이 왜 살해했느냐고 경찰이 이렇게 물었는데 그 친문하던 중에 그는 죽이려는 의도는 조금 더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극도로 올라오는 그 우가능한 성질 때문에 살해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재드의는 폭팔만 하면 화라산처럼 터져버리는 그런 무서운 무기인 것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재된 분노를 말끔히 치우지 않으면 마귀는 화의 불꽃을 지피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분노를 통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은 삶에 있어서 참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큰 재활을 그리고 자신에게 큰 화를 가져다주는 이러한 이 분노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적입니다.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분노가 이를 때 잠시 동안 그 분노를 생각해 보면서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